Q. 연준이야, 이거? 야, 연준이야, 이거? 사진이? 끼를 한껏 뿌렸네. 이 친구가 드려 나오네요. 아무튼 오늘 술을 손님이 가져왔는데 무난하게 발렌타인 21년으로 투모로우바이트게더는 술 마시기 전에 건배사 같은 걸 한다고 노래 제목을 넣어서 굿보이 하면 건배! 하시면 됩니다. 굿보이! 건배! 서로 눈물이 좀 많아? 여기가 제일 많아. 너는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은 거야? 누가 제일 많이 보세요? 정국이. 저희 맨 처음에 형 콘서트에 갔을 때 그때 형 오셨어요. 언제였지? 부모님이 다 계시니까. 그러니까요. 뭐였어요? 나 바로 앞에 있어. 클럽부터 스타디움까지 가봤는데 클럽이요? 응. 클럽에서 공부해봤어? 어? 진짜 그럼 클럽에서? 200명 들어가는 클럽. 아 진짜요? 좀 느껴지지만 사실 길게 봤을 때 소동이고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순이도 나오고 순이도 나오고 성적들이 엄청나게 야! 좀 더 편하게 먹으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 좋다. 저거 한 잔만 더 받겠습니다. 어? 다 먹었어? 네. 동원 저희 위스키를 좋아해가지고 저랑 연준이형은 맨날 먹거든요. 응. 감사합니다. 틀났네. 깜짝 솔직하게 말씀드려면 될까요? 저는 형님 기분이 조금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때 내 생김새가 그랬어. 좀 설렜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그렇게 봐왔기 때문에 잘 됐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열망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이게 너무 감사한 게 많은 멤버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연준이가 무슨 전설의 뭐? 빅히트 전설이라면서 무슨 얘기예요? 저 본인 입으로 얘기한다고? 내가 얘기해줄까? 하면 입사할 때마다 본인 입으로 이야기한다. 본인 입으로 이야기하는데 너도 그걸 본인으로 이야기한다고? 벽에 걸려있잖아요. 아 그거 붙여놨지. 그러면 연준이 저 처음 왔어요. 제가 왔고 이름이 뭐야? 그래서 태현이 형. 태현아, 저기 종이 보여? 저거 보고 와봐 이래요. 그래서 나 보고 와요. 그러면 1등 누구라 되겠어? 최현준. 다음 거 춤 1등 누구라 되겠어? 최현준. 어 그게 형이야. 어 그게 형이야. 아니 잘하잖아. 나도 전설에 연생했어. 아 진짜요? 맨날 꼴찌 안 안 잘리는 애로 되게. 네 한 잔 마시고. 저도 그때 너무 부족했고 뭐 하여튼 다 부족했었지만 내가 무시했나 봐. 노력을 하고 나와서 노래하고 극한에 가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보고 진짜 연락하는 형이 3명 있어요. 형이랑. 심심해서 들어봐요. 심심한데 뭐 이렇게 후배들이랑 이야기 좀 해볼까? 그게 심심하고 말곤 그게 심심하고 말곤 사실 형한테 너무 감사한 게 그렇게 챙겨주시는 형이 형 밖에 없어요. 그냥 방송이라서가 아니라 형한테 사실 너무 감사한 게 제가 형한테도 물어봤었어요. 형 왜 그렇게 저희를 챙겨주세요. 아 진짜 이런 선배님 많이 없다고 생각해. 찐으로 너무 감사하고 형한테 네 그랬었어요. 저도 그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 그 진짜 이 대 이 대임배라고 대임배라고 느껴지는 멤버가 있잖아요. 시강이 얘기했던 대로 나는 그럴 사람이 없었다. 근데 본인은 해주잖아요. 나도 저런 선배가 돼야겠다. 형한테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항상 먼저 연락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아보면 되게 예쁘다. 모아보면 가져와봐. 야무수게 한 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T랑 X 그대로네. 잠깐. 얘기할 기회 한 번 주세요. 근데 저는 이 모든 게 진짜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게 아 진심이요. 진심이지 당연히. 어 진심이지. 전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왜냐면 이 이 그냥 이런 모든 지금 저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진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진심으로 그 생각을 하고 근데 어쨌든 모아본들께서 굉장히 왜 보세요. 귀여워가지고 귀여워. 근데 하여튼 귀엽잖아. 하여튼 제가 그냥 모든 걸 당연하지 않게 생각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과거로 돌아오고 싶은 말 없어요. 왜냐면 저는 미래를 보고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은 윤진이는 뭐야? 저는 제 중생 때로 좀 들어가고 싶어요. 중닝 때? 네. 저의 비전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중닝 때 제 친구들과 나눴던 기억이 너무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자 쉬었다. 마지막 궁금증은 뭐 형이랑 또 여섯 명 형들한테 응. 형의 사인한테요? 이거 어떡하냐. 형. 여기 여기 해봐. 오 했어. 했어. 형 사인이 원래 이렇게 복잡했었나? 이거 윤진이 형 사인이 아닌데 난 모르겠다. 어우 너무 죽었다. 네 많이 마셨어요. 어머니 진짜 많이 마셨어요. 얘 어떡하냐. 좀 많이 먹어라. 연준아. 너 좀 많이 먹어야 될 것 같다. 물 좀. 형. 연준이는 진짜 형. 형 괜찮아. 너 안 괜찮아. 잠깐만. 물 좀 먹어. 또 주시면 더 감사합니다. 모한테 한마디 해. 안녕. 안녕. 컴맨. 순위도 나오고만. 성적들이 엄청나게. 야. 좀 더 편하게 먹으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 좋다. 저거 한 잔만 더 받겠습니다. 저거. 다 먹었어? 네. 큰일 났네. 잘 됐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왜냐하면.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이게. 어. 네. 한 잔 마시고. 그래서 보고 진짜. 응. 연락하는 형이 세 명 있어요. 형이랑. 또 여섯 명 형들한테. 형이랑. 또 여섯 명 형들한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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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야.